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나오미의 추수감사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내년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셨는데 그는 다위세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려하니라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위스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어느 절을 살펴보든지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가 필요했으며 왜 피를 흘렸어야 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근원이 되는지 말씀 말씀 한절 한자마다 저희들의 성령의 조명하에 저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깊은 뜻 참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눈동자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교만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주님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점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루키 1장을 봤어요 그래서 베들렘에서 살고 있던 에비멜렉 1가정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아이고 큰일 났다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 들었다는 모합지방으로 가자 모합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10여 년이 지내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이제 여자 셋만 남았죠 그때 들리는 소문이 베들렘 우리 고향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 시작해서 풍년이 많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자 하고 이제 며느리 하나는 다시 그냥 돌아가고 루시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첫발을 하나님께서 디디는 것을 보고 그곳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보리 추수 때를 준비해 주셨더라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삭 뭐 별것입니까 논 크게 한마지게 준 것도 아니고 다 추수하면서 살짝살짝 흘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오미와 돌아온 루드에게 주신 부스러기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이 생활 가운데서요 굉장히 부스러기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냐면 너무 소소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은 사람도 그런 은혜는 다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그냥 살짝 무시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아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이 부스러기가 부스러기가 아니고 나중에 엄청난 덩어리로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예수님을 몇십 년 믿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수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싸인이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채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2, 3주 전에 파주에 있는 우리 효진이, 효미 또 이완님 집사님, 이동욱 씨 이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급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집이 똑같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한 채는 저 집에서 살고 한 채는 세를 줘서 월세를 받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월세가 지금 안 들어온 지가 석 달, 넉 달이 됐대요 사람이 안 들어온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에 보니까 월세가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월세가 나가야 또 그걸 용자를 받은 그 용자 이자하고 원금하고 아마 좀 같이 내는 것 같은데 그 돈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싶어서 나왔어요 예수 안 믿는 집이라고 월세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들이 있어요 네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신방 온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샤부샤부 집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아까 내가 가서 샤부샤부가 공짜가 아니었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스러기 은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인인가를 잘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루시인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 하러 가야지요 그래서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발길 닿는 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루키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실은 우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그 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실은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 많은 밭 중에서 왜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겠습니까 이 보아스하고 앞으로 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보아스의 밭에 가요 그러니까 또 마침 보아스가 와요 우연히 마침 그것들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어쩌다 이루어진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인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연히 어디가 있으며 느닷없는 마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연과 마침 그래서 그때 또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뒷날도 아니고 그날 이제 밭에서 보리를 추수하니까 일하는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한번 가자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루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저희 젊은 여자가 그랬더니 아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하베에서 온 여자인데 아주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를 않고 잠깐 잠깐 물 먹는 것 외에는 쉬지를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적인 삶이 내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보셔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속에서 루시 그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 와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열심히 자기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열심히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참 신실한 자다고 내가 네 소문 들었다 그러면서 딴 데 가지 마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여자 젊은 여자 왔다고 너희들 과수댁이라고 희롱하고 괜히 농담 따먹게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저 여자 잘 대해줘라 잘 대해주고 이삭도 진해 가다가 그냥 한 몽탱이씩 푹푹 그냥 안 볼 때 던져놓고 제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고는 갈 때 그냥 많은 보리 이삭을 갖다가 대로 대어주고 오지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이삭 주러 갔는데 비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 어디 갔는데 누구 집 밭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삭과 이 보리를 주워왔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있다가 그 보아스가 실은 우리의 기업무를자다 그래요 기업무를자라는 것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알겠지만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기업무를자가 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보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법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무를자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아무튼 자기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빚을 갚지 못해서 빚 준 사람한테 종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자기 친족 중에서 종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빚졌는데 그걸 못 갚아서 그러면 그 대신 종으로 와 종살이 해가지고 데려갔다면 친족 중에서 천만 원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가서 그 천만 원 갚아주고 내가 이 사람 자유케 하겠어 그러면 그 데려간 사람은 이 일을 달들 못해 원금 주면 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무를자는 종으로 데려간 사람 풀려도 해줄 뿐더러 또 둘째는 어쩌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또 팔게 됐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 좀 좀 사달라고 그래서 땅을 팔게 돼갖고 그 땅이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시 또 그 돈을 물러주고 다시 그 땅을 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이 역할을 기업무를자 고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기업무를자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 피가 통한 친족이어야 되고 둘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셋째 그 기업을 물러줄 땅도 다시 찾아오고 종으로 간 사람 돈 주고 다시 데려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력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친족이어야 되고 둘째는 자기가 암만 친족이어도 내가 안 하고 싶으면 못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기업무를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참 기업을 물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죄 때문에 종으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친족이어야 된다 그랬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어디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100% 인간으로 오신 분이어야 되고 또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이 고혈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나오미한테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그 사람이 엄청 친절하게 해주고 엄청 많이 이렇게 하죠 한 몇 대를 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업물을 짜다 그러면 네가 오늘 밤에 추수하고 할 때는 도둑도 많고 또 낯가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임시 텐트처럼 쳐놓고 밤에도 지켜야 되나 봐요 그래서 네가 오늘 밤에 가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가서 살찐히 그 사람 이불 발치에 네가 있어라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그러니까 루시 자기 며느리 시어머니 하라는 대로 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자기 이불 발치에 뭔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라고 하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즉 내가 무슨 남자 생각나서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어서 그래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프로포즈예요 내가 당신이 달리에서가 아니고 나의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우리 지금 아버지 시아버지 죽고 또 남편 죽고 또 시숙 죽고 다 죽어버린 이곳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가게가 그러는데 그 기업을 이어서 이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줄 자격과 책임이 있는 순서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왔나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어서 당신이 기업물을 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안다 네 행실이 얌전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일찍 가서 기업물을 사람이 나보다 1순위인 사람이 하나 있고 내가 2순위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한테 내 차제가 오는데 내 다음에는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면 내 모든 힘과 열심을 다하여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겠노라 하고 이제 루단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것이 오늘 4장입니다 먼저 4장 1절에 봤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물을 자가 진해가요 성문이라는 것은 그때 뭐예요? 광장이고 시장이고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소위 유력자들 유지들은 아침 밥 먹으면 일단 그곳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크고 작은 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곳은 시장이 서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한테 있어서 중심적인 광장 그 사람의 삶에 터전 중심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마침 1순위 기업물을 자가 진해가는 거예요 이 마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딱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있다가 그 사람 보고 암흑의 여 이리 좀 앉으소서 여러분 성경에 암흑의 여 라고 나오는 것은 이름이 안 나오죠 누가 보곤 16장에도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한 부자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고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속옷 거둬 달 것 없이 명품으로만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 고울에서는 그 사람 이름 모르면 간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부자예요 그리고 그 부자 대문 옆에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나오면 주워 먹고 사는 이 거지는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 사람도 뭐예요? 암흑이에요 그냥 왜 암흑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로 내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 사람은 암흑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암흑일 뿐이에요 암흑이에요 이것에 와서 좀 앉으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이고 너 내가 사랑하는 암흑이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처럼 루처럼 나오미처럼 생생하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암흑이에요 하고 무명의 존재로 흩어지다가 지옥 백성으로 끝나버릴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이리 앉아라 그러면서 우리 친족 중에 엘리멜릭이 있었지 않냐 그 엘리멜릭이 살다가 모합으로 가서 다 죽었다 아들들도 말론과 기론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논밭이 있는데 그것을 사야 되겠는데 네가 사서 기업을 물려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땅 사라 그러니까 좋아서 그래 내가 사마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째 이 루시라는 이 여자하고 네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오미한테 줘야 돼 둘째 네가 돈 들여서 엘리멜릭이 옛날에 소유하던 그 땅을 사 사가지고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또 나오미한테 줘야 돼 여러분 정신이 온전히 바뀐 사람치고 그런 모자란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혼해갖고 아들 낳으면 그것 딴 사람 주고 돈 주고 땅 사갖고 그것도 다른 사람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암흑해가 깜짝 놀래갖고는 아이고 나는 손해날까 봐서 그지 못해 나 손해났어 절대로 그지 못해 한 개도 이익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기업 물러주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네가 하려면 해 그러고는 얼른 신발 하나 벗어갖고 보아스한테 줍니다 자기들 풍습이었나 봐요 기업을 물러줄 1순위가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2순위한테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하는 식으로 네가 해라 하고는 그 신발장 하나 딱 벗어갖고 주는 거예요 2순위한테 그랬더니 보아스가 있다가 그럼 좋다 거기 장노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10사람 장노들은 증인은 원래 구약에서 두 사람이면 되는데 10사람입니다 왜 10사람이냐 이 10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고울의 최소 공동체가 1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당을 짓는데 이스라엘 성인 남자 10사람이 있을 때 회당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무리 그것이 부패하고 죄악이 관용했다 해도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명을 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같이 멸망을 시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45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45명 해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40명 되면 어쩌랍니까 30명 되면 어쩌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요 10명까지 내려왔죠 우리가 그때 다 읽을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기왕에 내린 김에 한 명으로 내려버리지 그러면 로드 한나는 있을 텐데 어떻게 10명에서 끝냈을까 저도 하다 하다가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가 여러분 한 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려면 10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은 못 내려가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장로 10명이 이 베들레엠이라는 이 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10명들한테 당신들이 내 증인이 돼 주시오 1순위가 안 한다고 해서 신발을 벗어서 나한테 주니까 그 순위가 나한테 왔습니다 나한테 왔는데 나는 루데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이 엘리멜렉 다 없어지고 이 이방 땅에서 죽어버린 엘리멜렉의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아들을 그 가정에 나오미의 자녀로 나는 주겠습니다 내가 이 논 다 논밭 다 사가지고 그것을 또 나오미에게 줘서 그 가정이 이루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흑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암흑에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깐다겠다가 잘못 엮이면 내가 저것들 기업물을 짜 돼가지고 아이고 땅도 사줘야 되고 결혼해갖고 아들도 놔줘야 되고 아이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고는 아이고 나는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아스는 나오미라는 가정이 보아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저 가계를 일으켜 세워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암흑에는 저건 나 손해날 짓거리 안에 보아스는 내가 섬기고 도와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될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와 그 백성들이 있다가 확 축복을 합니다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나중에 라엘과 레아가 야곱의 두 마누라였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식들이 열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열두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됐죠 열두 집화가 됐는데 이 열두 집화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루시 그런 며느리가 되기를 유다가 다마르기에서 나온 베레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무를자가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야만 돼 친족이어야 되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리세인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해서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이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 이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가고 당신만 내려가지 말고 우리들도 좀 살려서 같이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이거 싹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 진 것이지 그것들이 으샤으샤 해갖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가 돼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책에 보니까 영국에 가면 어떤 화랑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이 있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괴태의 파우스트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나 봐요 파우스트가 이쪽에 앉았고 맞은편에 악마인 메피스토 팰리스가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둘이 체스 경기를 해요 그런데 악마가 메피스토가 체스를 갖다가 장여하고 파우스트 앞에다 탁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외통수요 외통수가 장기 두신 분들의 외통수가 뭔지 알지요 이동욱 집사님 알아요? 네 안답니다 그래서 외통수는 뭐예요? 거기다 딱 말을 둬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도망 나올 길이 없어 이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외통수예요 이 악마가 있다가 장여하고 체스를 다 거기다 뒀어요 이제 외통수요 파우스트는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사탄한테 팔려서 인간의 죄로 더 이상 도저히 인간은 그 죄에서 어떻게 나올 길이 없는 외통수로 몰아넣어버리는 것이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식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피스토 팰리스가 장여하고 했던 외통수의 그 삶을 어쩔 수 없이 죄라는 그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그것을 깨뜨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기업물을 짜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를 전부 벗어나게 했어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가정이 전쟁의 난을 피해서 시골의 친척집으로 잠시 머물러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옷장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문이 또 하나 있네 그래서 그 문을 다시 열어봤더니 그곳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나니아라는 나라가 그 옷장 문을 열고 보니 펼쳐져 있는데 그 나니아라는 나라는 마녀가 지배하는 나라여가지고 1년 내내 겨울이요 계속 살벌한 겨울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는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같이 4명이 옷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문을 열고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드몬드라는 애 하나가 배신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한테 잡혀버리게 됐어요 아주 악녀한테 그 나니아라는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두고두고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사자가 언젠가 이곳에 와서 이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계속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드몬드가 잘못해가지고 에드몬드는 이 마녀한테 딱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녀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전혀 죄라는 것을 짓지 않는 그 누군가가 와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드몬드는 지금 마녀의 손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슬란이 왔어요 그래갖고 아슬란이 그 에드몬드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마녀하고 마녀의 졸개들이 부하들이 와갖고 얼마나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는데 아슬란은 엄청난 힘을 가진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엇인지 알겠죠? 아슬란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나 한 개도 죄는 없으신 분이요 얼마든지 자기 힘을 다 써서 그것들 마녀를 무찔러버릴 수 있는데도 이 잘못해서 배신 때려서 에드몬드라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대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와 그 졸개들은 얼씨구 하고 다 일이 끝났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형제들이 그 아슬란이 죽은 큰 돌판이 있는 데를 가요 그랬더니 돌판은 깨어져 버리고 아슬란은 안 보여 그러니까 아슬란이 어디 갔을까 여기서 이 돌판 위에서 죽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아슬란이 처음에 왔던 것보다도 더 늠름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아슬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다가 아니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슬란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마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나니아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고 끝나버렸은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그것을 얘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탄이 처음에 놀란 것은 사탄은 알아요 예수가 누군줄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꼭 그 앞에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꼭 붙여요 이 돌이 떡대게 만드시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인사해라 그때마다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뭐예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저 세상 인간들은 몰라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밖에 몰라 그런데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당신한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40일을 굶었는데 당신의 성부 되시는 하나님은 심하지 않냐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인 성자를 인간으로 내려보내놓고 40일을 굶게 할 수가 있냐 그건 너무한 거다 여러분 참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이 모든 시험 속에 우리가 다 걸려 있어요 뭐 일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약간 억울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우리 인간들이 천마디가 뭐인지 압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냐고 지가 했지 그래도 딱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뭔지를 그렇게 많이 줬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것부터 나온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러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너무했지 않냐 그런데 당신 능력 있지 않소? 이 돌 갖고 떡 좀 만들어 봐요 당신 충분히 그 능력 있지 않소? 그 능력 갖고 당신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지금 사단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슬란이 뭐라 그래요? 이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무엇이냐 누군가가 그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종교인들 그 사람들 시기 질투에 희생 재물이 돼가지고 죽었다 참 안 됐다 북상하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나게 병자들도 많이 고치고 기가 막힌 말씀도 들려주고 했는데 참 안 됐네 그러고 넘어가버렸고 끝나요 그런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본세를 다 깨버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사망권세에서 뚫혀 나오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오미한테 줬어요 기업무를자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여자들이 있다가 동네 여자들이 있다가 막 나오미를 아까는 이제 장노들하고 백성들이 축복했는데 이제는 동네 여자들이 축복해요 세상에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나왔고 당신 인생을 회복해 줄 이 아들이 나왔고 당신의 노년에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또 나왔고 그래갖고 그 애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오벳이라는 말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군대에 별이 한 갠가 두 갠가 붙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가 놀랐던 것이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핸드폰 아니니까 그때는 얼마나 장군 부관들이 어디 좀 연결해 그러면 예 하고 얼른 해서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화기를 일일이 눌러야 된다는 사실이 넘어도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노년의 봉양자가 이 오벳이 나왔다 오벳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을 때는 나도 빨리 출세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섬김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요 구약에서 전부 130몇 번이 나온답니다 저는 안 세봤는데 그중에서 약 2분의 1 이상이 시편에서 나와요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60몇 번 나와 감사라는 말이 그런데 그중에서 한 3분의 2가 바울의 서신에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이 사람들이 온 인생을 다 감사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즉 기적이 있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니까 기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더니 뇌과학자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 뇌과학에서 굉장히 뜨는 주제가 있대요 그 주제가 뭐냐? 용서 용서를 하기 전과 용서를 한 후에 이 사람의 뇌를 살펴보면 뇌가 확 들려진대요 그리고 용서를 하면 뭐예요? 만병통치가 돼버리더래요 그래갖고 너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과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과학적인 베이타와 근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한테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겠어요? 나한테 못되게 군 그 사람 위에서 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순간 이것이 용서가 안 된 상태로 계속해서 내 이 의식 속에 잠겨져 있죠 그러면 몸이 알아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이 알아갖고 몸이 병이 나요 나는 그냥 몸이 원래 약해 아니요 여러분 몸이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한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사람이 뇌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뇌의 활동이 달라지고 우리 보면 그런 거 찍어놓으면 초록색도 보이고 붉은색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점유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성경대로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휘자님을 막 칭찬을 해 칭찬 내가 많이 합니다 지휘자님이 몰랐죠 칭찬을 해 지휘자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수년을 같이 있으면서도 참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 뇌가요 이야 여러분 놀랍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하고 격려할 때 내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 것하고 똑같이 뇌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는 뇌 우리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를 하시냐 그러면 뇌가 상상을 해 상상을 하면 뇌는 상상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 것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지가 나를 막 미워한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이제 은지 저것을 가만 안 둬야지 은지 너 두고 보자 그랬다고 쳐봐요 너 말만 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네 입을 갖다가 꿰매버릴 거야 나 그랬어 그런데 은지가 말을 막 시작하니까 뇌가 상상으로 은지 입을 쭉 잡아다녀갖고 거기에서 녹근으로 짱짱짱짱짱 째냈어 그러노니까 은지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묶여져버렸으니까 그것은 뇌가 상상한 거잖아요 그러는데요 뇌는 어떻게 기억해요 진짜로 그 사람의 입을 잡아서 묶었다라고 내가 생각을 현실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네가 할 줄 아는 것이 뭐 있어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뱉히면 못 배웠어 하고 막 할 때 그 시어머니 입을 쭉 잡아갖고 충충충충 꼬매버렸더니 시어머니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내 속에서 웃기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말이 안 나와 묶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에 대해서 뇌가 뇌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가셔요 그래서 용서를 하면 완전히 우리가 이 뇌가 만병통치 웬만한 병이 용서하면서 다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잘하고 이것저것 질병 같고 힘들어하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그 사람은 용서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이 돼요 보아스가 루다고 결혼해갖고 얼른 오베시라는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한테 주고 거기다가 자기 돈 들여갖고 자기 남편이 모합 가려고 싹 팔아 먹어버린 그것을 갖다가 다 찾아서 자기 재산 다 찾아주고 아들 자기 후대를 이어갈 아들 오베스를 주고 이것을 나오미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이 감사는 만병통치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니까 이 하나님의 술을 아는 사람은 내 눈에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부터 시작하면 감사가 기적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갖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초록 나오지요 예수님까지 거기에서 느닷없는 여자가 네 명 여자가 나오지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들입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지요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아들을 결혼을 시키니까 처음에 큰아들은 왜 죽었는지 모르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윤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법으로는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시동생이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있다가 내 자식도 안 될 건 내가 왜 형수하고 그딴 짓을 해 하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그도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죽네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고 저 여자가 화근이네 그러고 너 너 친정에 가 있어 그래갖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란말을 안 하죠 그래 놓으니까 다말이 있다가 다말이 뭐 시아버지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다말이 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왔을 때 시아버지하고 하룻밤 동침을 하죠 임신을 하죠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요 그 계보가 지금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여자는 누굽니까 라합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은 뭐하던 여자였어요 열이고성에서 기생이요 장녀요 장녀 그 여자가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았어요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어요 여기 족보가 열 명이 딱 채워서 나와요 뭐예요? 열 명이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열 명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족보에 들어간 이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거나 아니면 장녀거나 아니면 시아버지하고 뭔 속여서 불륜을 했거나 아무튼 어디 명함도 못 내면 이 천박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인간적인 족보에 떳떳하니 기록되어서 남자들 이름 안 써진 사람도 많은데 떳떳하니 기록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내가 비록 장녀일지라도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에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참신이니 우리가 믿었던 신들 다른 나라에서 믿는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니고 우리는 니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으며 홍해를 어떻게 했으며 건넜으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며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졌으며 이 수많은 것들을 전부 다 듣고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러면서 상천하지에 진정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게 됐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 장녀였다니까요 신전에서 심부름 들고 수종 드는 그 여자가 내 신분과 상관없이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라합도 그랬죠 룻도 그랬잖아요 자기 남편 죽으니까 자기 살던 모합당에서 사는 것이 훨씬 인간이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효성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거기까지는 또 그런다 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 안 떨어지겠습니다 하고 딱 붙잡고 따라왔어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무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있는 그 여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아마 그때 베들레엠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이방여인 룻을 갖다가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들레엠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인생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1장은 빈털터리 흉년 고통에서 시작해서 4장은 찬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허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째요? 아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있던 그 여자들 미천한 여자든 이방여자든 인간 취급을 안 해준 모함여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에 내 인생을 한 번 확 걸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제가 금요일에 드린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간단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가 됐든지 이뜰이 됐든지 아침에 우리 같으면 교퇴를 해 그러면 그 중에서 말씀 한 줄이 자기 마음에 딱 맞아 이건 맞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러네 하고 지내간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을 그 말씀을 계속 입에서 읍조린대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그것이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봐서 지금 여기 과일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있어 저기 딱 보니까 성류가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빨리 달려가서 암만 해도 내가 선가 되니까 가깝지 그러니까 빨리 달려 그 놈 하나 딱 내 것 해버려야 되겠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배가 맛이 있을지 몰라 나는 저 호박 큰 것은 들고 가긴 무겁고 작은 것 가서 내가 내일 반드시 저 호박을 잡아서 호박죽을 쓰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왜 그걸 압니까 성류를 좋아한 사람은 성류 맛을 알기 때문에 호박죽을 좋아한 사람은 호박죽을 맛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시편에 이 고백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십몇 년 동안을 죽어라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굴로 갔다가 내일은 저리 갔다가 별로 크지도 않는 나라에 한 몇천 명 불어갖고 하면 이잡듯이 뒤지면 얘를 못 잡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리 숨겨주시고 저리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은 못하겠네 내가 딱 죽을 수밖에 없겠네 하고 불레새에서 가드 왕한테 도망가 버려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씩씩한 군인으로 오면 저거 혹시 우리 염탐하러 오고 스파이짓 하러 온 거 아니야 싶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저것을 남의 나라에서 데리고 왔냐 쫓자네 그랬죠 쫓겨나서 했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자기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사울한테 십몇 년을 쫓겨나니는데도 얼마든지 아주 잡혀도 열 번을 더 잡힐 수 있는 그 속에서 굉장히 묘묘하게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막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사울한테 부하가 달려와서 배야 지금 나라에 급변이 생겼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철수하고 가게겠달지 아니면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내가게겠달지 정말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직접 체험하여 맛을 봐야 돼요 귤은 귤 맛을 보고 배는 배 맛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똑같은 과일이지만 똑같은 단과일이라 할지라도 전부 그 당도가 다르고 단 맛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죽게 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사울이 금방 내 목 확 덮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지금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네 명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다는 원문이 스칸달론 그래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에 스캔들이 스캔들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메시아가 저 거지 같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것도 나사렛 동네 여러분 그 한강이라는 여자가 노빌문학상을 탔잖아요 작가 한승원 씨의 딸이잖아요 한승원 씨가 바로 전라남도 자흥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흥에 가면 딱 이렇게 한승원 길이 올라가는 한승원 길이 있어서 거기에 생가가 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자흥 안양면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여자가 이제 노빌문학상을 탔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그 한강에 작은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동생 17살 차이나 나더라고 가정이 시골이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 집에서 광주에서 로켓건전지 만든 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그 형하고 각별한 사이죠 형이 반아버지 노릇을 한 거죠 그리고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다니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대학생 신춘문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1등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또 지방지 신문회에 있어서 거기 신춘문회도 당선 이 사람도 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대전에 가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40년을 근무를 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나면서 뭔가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는 열등감도 심하고 남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아무튼 그런 속에서 살다가 3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3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예수가 내 구주고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는데 자기 셋째 형이 죽었어 장례식에 갔어요 거기 이제 제일 큰 한승원 작가랑 다 모였겠죠 거기서 이제 장례식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형님 문학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형이 뒤집어져 버렸어 내가 너를 뼈를 깎듯이 피를 짜듯이 해서 쓴 글로 그 글값으로 너를 학교를 대학교까지 보내놨는데 뭐 문학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고는 3일 동안 얼마나 두드러 패고 난리를 치고는 아무튼 그때부터 너는 일체 오제도 말고 의절해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30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학을 하고 그 40년간 국방연구소 재직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여러분이 한강 작은아버지가 한충원 목사예요 이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가 원고지 120매여 놓으니까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기계음으로 읽어요 그 읽는 시간이 59분인가 걸려 저는 그래서 너무 길어서 2배속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축하한다 어쩐다 해놓고 나서 이 사람 작품에 있는 광주의 5.18 제주 4.3 사태 우리나라 6.25 이것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왜곡된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거 해놓으면서 이 호남 사람 저도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고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한승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청준 그 다음에 송기숙 이승우 다 우리 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지가 느껴져요 그때 언제 내가 몇몇 년 전에 우리 고향 한번 갔더니 우리 조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문단에 등단되어 있는 스킬 소설 쓰는 사람의 그 조그만 장이라는 도시예요 백몇 명이 문단에 등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문학특군으로 장을 선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지가 있는 것 이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또 쭉 써놨더라고요 동양경명 때는 어쨌었고 하고 이 작은아버지가 쑥 써놓으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온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주 복음의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것은 진짜 어느 한 문학작품보다도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복음의 진수가 나와요 정말 자기는 이 한강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기쁘면서도 가슴이 덜컥했대요 왜 우리 형님 가족의 구원이 더 멀어져 버리겠구나 이제 이 가문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와버렸으니 이제 문학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에 어떻게 이 목사님 한나를 막내로 주셔가지고 막내들이 조금 멋이 있는 것 같아 저도 우리 집 막내거든요 오빠 둘 언니 둘인데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제 말이여 키도 작고 우리 큰 언니 말이 네가 공부를 제일 못했어 그래서 언니 나 공부 안 못했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 중에서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 그 사람들은 뭔한 실수해야 이 등에 그런데 나는 무지하게 잘해야 하는 이, 삼 등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말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그 가정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씨앗을 하나 만들어놓더라니까요 그건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라에 걸려 넘어지는 스캔덜밖에 안 되고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들은 보세요 얼마나 지혜를 사모했고 헬라인들이 신화를 좋아했으며 얼마나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좋아한 그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말도 안 돼 무슨 놈이 이것이 무슨 이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 구원을 얻으려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무슨 죄인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고 꼭 뭘 것 같아요 돈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1억 비쳤다니 걱정만 내가 너 갚아줄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 말도 안 된 소리다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개시와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시를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의 개시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가치하고도 안 바꿔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베나민 집하였고 아주 최고로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백색 도장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나니까 그토록 귀했던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뭐세다 뭐세다 상류사의 1%로 살 모든 스펙들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폐설물이더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감사는 지금 여기에서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근 들어갔고 모아 갔다가 다시 와갖고 과부로 살고 살기 힘든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흔히 그런데 여러분 이 루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잘한 일상 속에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 속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제발 좀 눈치채며 살아라 그것이 지금 이 보아스예요 그것의 절정이 그때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고 정확하게 1300년 후에 바로 그 땅 그 베들렘에 우리의 기업무를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기업무를자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1300년 후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성이시고 이제 하나 더 붙이세요 나의 고엘이시고 나의 기업무를자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기업무를자 친족이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 거예요 천사로 안 오고 친족이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줄 알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900 몇 년생인데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시고 그리고 나오미가 나의 진정한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에 대한 감사가 실은 더 연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가고 거기에 감사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다는 아까 그 뇌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용서했더니 만병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용서했더니 뇌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뇌의 활동이 달라지고 전두엽 활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심하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짜에 기업물을 권한을 끊임없이 행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부모의 뱃속에서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신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나의 고엘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무너져버린 인생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며 주님 오실날까지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